기상캐스터 배혜지 지금 투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종목 발굴에 대한 그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계별 접근으로 종목 발굴에 대한 기준을 세워보는 시간, 주식 레벨업 클래스, 오늘은 정우철 멘토와 함께합니다. 자, 클래스가 다른 멘토들의 주식 특강, 정우철 멘토의 종목 발굴 3단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주식 레벨업 클래스, 오늘 함께할 멘토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발굴의 기준을 세우겠다, 바로 정우철 멘토님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오늘도 만났는데 제가 진짜 너무너무 어제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처음 본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종목 발굴에 대한 기준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 주식 레벨업 클래스 종목 발굴 3단계로 인사드리게 된 정우철 멘토입니다. 앞으로 이 종목 발굴 3단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8주 동안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게 될 텐데 이 8주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이 종목 발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좀 잡으실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야겠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주 동안 함께해 주시면서 여러분도 투자의 원칙 좀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멘토님, 8주 동안 우리가 어떤 강의를 좀 듣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요.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작년 12월 달을 마지막으로 해서 3개월 동안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방송이 개편이 됐잖아요. 개편이 되면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개편되면 다시 방송에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기준을 조금 세워드리는 게 좋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방송을 시청해 보시면 저도 방송을 많이 했지만 종목 추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손실 중인 종목 상담, 그리고 기법 강의가 좀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 콘텐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종목 추천, 기법 강의가 단기간 동안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 달, 1년 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추천드려서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앞으로 좀 기준을 세워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종목 발굴 3단계 주식 레벨업 클래스를 통해서 이 말씀은 꼭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기준을 조금 잡아드리겠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원칙을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콘텐츠들이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8주입니다. 8주라는 시간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길 텐데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세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통해서 저희도 또 최고의 수익률이 많이 났으면 좋겠네요. 그 강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너무 궁금한데 멘토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종목 발굴에 대한 부분이 3단계로 좀 나눠진다라고 얘기는 해주셨어요. 3단계 그럼 어떤 부분들로 나눠지는 건가요? 3단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1단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1단계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단서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화학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오늘 몇 개 종목이 올라갔는지 몇 개 종목이 하락했는지 그리고 코스피가 몇 포인트에서 끝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락하는 종목 개수를 알면 오늘 하락한 종목이 몇 개인데 내 종목은 오늘 양봉이구나 잠깐은 기분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게 내 계좌를 바꿔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장 속에서 어떤 섹터로 어떤 종목들로 돈이 들어가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이 시장 속의 돈의 흐름을 찾는 것이 1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2단계, 종목을 찾았으면 돈이 들어가는 흐름을 찾았으면 재료를 분석해야 됩니다. 시장은 냉정하기 때문에 지금 주목받고 있는 재료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는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재료인지 좀 분석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 3단계는 차트 분석입니다. 차트 분석인데 단순한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아니라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 수 있게 제가 3단계를 또 준비를 했어요. 종목의 특성이라고 하면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 기대되시죠? 제가 잠시 후에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부터 시작하나요? 저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0단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새로운 걸 시작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운동을 하는 것처럼 0단계는 뭐냐면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다 보면 수익은 무조건 옳고 손실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손실이 나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손실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당장 손실일지라도 나중에는 수익을 볼 거야 라는 계획을 잡고 그 종목에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계획을 짜고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수익을 볼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손실은 괜찮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획 없이 투자해서 지금 손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라는 종목의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를 만약에 9만 6천 8백 원 이 자리에서 투자를 했거나 한 8만 원 위에서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손실 중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했을 때 과연 손실을 볼 계획을 하고 매수를 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앵커님 삼성전자 올라왔을 때 우리 같이 방송했었잖아요. 2021년도 그때 삼성전자 최고점 갔을 때 같이 방송했었었는데 그때 삼성전자 손실 볼 거라고 생각들을 하셨을까요? 다 10만 전자를 얘기했지 손실 얘기는 전혀 없었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10만 전자 간다 이러면서 삼성전자를 거의 찬양했습니다. 그 누가 손실을 볼 계획을 하고 이 종목에 투자를 했을까요?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계획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신다. 자식에게 물려줄 계획으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식에게 물려줄 계획으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 삼성전자를 지금 손실 중이라고 한다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계획을 하지 않고 그냥 사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물려줄 거면 그 종목을 계속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단계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시장 차트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시장 차트를 한번 볼 건데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기업이죠. 시가총액이 제일 크고 제일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코스피의 일봉 차트를 보면 어때요?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을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대세 하락하고 상승할 때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2022년도 코로나 장세 때 삼성전자 강했지만 지금 반등할 때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많이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마냥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다면 크게 잘못된 거다. 대한민국 1등 기업도 증시가 상승할 때 못 올라가는 적이 많은데 과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은 어떨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시장은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매 상승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손실을 만회하고 싶다면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이 시장이 올라올 때마다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셔서 손실을 만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0단계는 손절부터가 시작이다. 종목 발굴 3단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0단계로 손절을 하셔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D님 1단계에 이제 바로 들어갈 건데 시장 차트를 보기 전에 제가 하나 화면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거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시청자님 0200이라는 화면입니다. 이게 시장 종합인데 자, 이제부터 1단계를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어, 이 화면 내가 매일 보는 화면인데 라고 공감들 많이 하실 거예요. 어, 뭔가 내 눈에 익숙한데 어, 나 이 화면에서 오늘 코스피가 언제 끝났는지 얼마에 끝났는지, 몇 포인트에 끝났는지 오늘 상승하고 있는 건 몇 개인지 하락하고 있는 게 몇 개인지 많이 봤어? 이렇게 공감들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몇 개고 하락하는 종목이 몇 개인지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미부여를 하는 것뿐이에요. 자, 제가 지금 1단계 시황 속에서 돈의 흐름을 쫓아라를 말씀드릴 건데 돈의 흐름을 쫓아야 되는데 하락하는 게 몇 개고 상승하는 게 몇 개인지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조금 위로받는 정도? 오늘 몇 개 하락했는데 내 건 양봉이야 전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 낭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황에 대해서 정말 그냥 브리핑을 해주는 방송이나 컨텐츠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황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만 찾아보셔도 시황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니까 시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시황에서 돈의 흐름을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움직임입니다. 다시 한번 이 화면 보여드릴게요. 0187이라는 화면인데 0187이라는 화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의 움직임을 정리해준 창이에요.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지수는 하락했다가 상승하고 하락했다가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엔 그 상승하는 시장마다 상승하고 있는 대형주가 다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시장이 상승하고 있을 때 상승하는 대형주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돈이 들어가고 있는 대형주가 뭔지 알아야 지금 시장의 색깔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크게 움직였던 대형주들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하죠.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SK하이닉스의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8만 원에서 17만 4천 원대까지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왔어요. 100% 넘게 올라왔다라는 거는 시장 차트를 한번 볼게요. 시장이 지금 이렇게 상승했을 때 결국 이 시장을 끌어올린 게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 쪽으로 돈이 몰리는구나 반도체 쪽으로 돈이 몰리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쫓아가는 중소형 종목들은 더 좋은 흐름이 나와요. 보시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저점에서 500%, 600%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대형주의 시장에 돈이 몰리기 때문에 대형주를 따라가는 중소형주도 지금 자금이 들어가면서 돈이 들어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면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중요해요.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이거 매일매일 습관화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장이 매번 하락, 상승하죠. 하락, 상승하죠. 그때그때마다 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대형주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카카오 지금 들고 계시죠? 네이버 지금 들고 계시죠? 한때 시장을 주도했었던 돈이 들어가는 종목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시장마다마다 돈이 들어가는 대형주가 다르다. 그럼 지금 시장은 어떨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오늘 수급이 들어가는 게 확인이 좀 됐어요.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앵커님 보시면 앞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라왔었던 적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제일 크게 상승을 했어요. 시장주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한다면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로봇 관련된 섹터 안에서 종목군요. 로봇 들어가는 종목들은 다 움직이지 않을까요? 로봇 관련된 로봇 관련된 로봇 관련된 로봇 관련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제일 높게 올랐죠? 두산 로보틱스가 제일 세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전에도 높게 올랐으니까. 앞에서 가장 쎄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시장의 돈이 로봇 관련된 종목 쪽으로 들어올 때 시총 상위 종목인 두산로봇티스의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대형주의 움직임을 보면서 앞으로 돈이 들어갈 산업이라든지 테마 종목을 찾는 겁니다. 오늘 코스피가 얼마에 끝났다, 몇 포인트 올랐다, 하락 종목은 몇 개다, 상승 종목은 몇 개다, 단순한 시황. 절대 돈이 되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시총 상위 종목분들의 흐름을 보시면서 매 순간 달라지는 시장에 적응을 하셔야 된다. 이게 1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서 지금 시장에 돈이 들어가는 쪽을 찾아라. 그럼 돈이 들어가는 쪽을 찾았어요.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2단계는 재료 분석인데 제가 어제는 조금 재미있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어제는 웹툰 얘기를 조금 드리면서 앞으로도 관심이 쏠릴 재료인지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단계가 재료 분석입니다. 재료 분석 쉽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이 쏠릴 재료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 앞으로도 왜 계속 관심이 쏠릴 재료인지 우리가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시장은 굉장히 냉정해요. 시장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왜 냉정하냐면 오늘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내일도 급등한다든지 이번 한 주 굉장히 강했던 이슈가 다음 주에도 강화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앵커님 한 달 전에 무슨 걱정했는지 기억나세요? 한 달 전에요? 한 달 전에 내가 뭐에 관심을 가졌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사실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죠? 시장도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일주일 전에 뭐가 기분 좋았는지 생각 안 나요. 이처럼 사람은 단순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재미있었던 건 기억나죠? 오늘 재미있었던 건 기억나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재미있을 것 같으면 어때요? 기대가 되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주식도 똑같아요. 앞으로도 관심이 몰릴 섹터라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관심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주가는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료를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예시 종목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카카오라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카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카카오. 우리 개인 투자분들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카카오. 17만 3천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 5만 원까지 하락했어요. 보면 이 마이너스 68% 하락한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카카오가 올라갔던 건 거리 두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라는 이슈 때문에 카카오의 주가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5만 원이에요. 이때 샀던 사람들은 왜 샀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카카오를 매수했는데 지금 주가가 5만 원까지 떨어진 이유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벤트가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일 당장 마스크 써야 되고 지금도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카카오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대감이 끝났기 때문에 재료가 끝났기 때문에 카카오의 주가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가 올라가려면 재료가 필요해요? 카카오요? 네. 카카오가 올라가려면 재료가 뭐가 필요한가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핫한 게 뭐죠? 지금은 원전 아닌가요? 원전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그거죠. 반도체. 반도체? 그렇죠. AI. 그럼요. AI랑 섞여 있는 거. 카카오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려면 정말 AI 이런 이슈가 나와줘야 되지만 지금은 약간 이제 지금 시장에서 판단하기에는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시기성조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카카오가 개발하고 있는 이 AI에 대해서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기대감을 잃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하락한다. 동방도 한번 볼게요. 좀 명확한 종목을 보여드릴 텐데 이 종목 보시면 대단합니다. 보시면 2,000원 하던 주가가 1만 3,0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갔어요. 정말 500% 이상 주가가 상승한 종목이니까 엄청난 이슈가 있었겠죠. 그렇죠? 대단한 이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500%가 올라갔는데 지금 이 종목은 2,000원입니다. 이 당시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이 당시에 좋은 이슈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이슈가 시장에서 외면받고 소멸됐기 때문에 주가가 2,000원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들, 동방이 올라갔던 이유는 나스닥에 쿠팡이 상장한다는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지면서 주가가 올라갔죠. 하지만 쿠팡은 상장을 했고 재료가 끝나면서 어때요? 주가는 2,000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종목은 지금도 갖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져가실 거잖아요. 가져갈 종목, 앞으로 재료가 살아있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끝났는데 코로나 제약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5G 섹터 가지고 계신 분들 손절하셔야 됩니다. 왜? 언제 올라갈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현금 확보하시고 시장 분석 그리고 재료 분석을 통해서 가져갈 종목, 버릴 종목 구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계속 좀 볼게요. 전무관님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하나 더 볼 건데요. 하나 또 어떤 종목이 좋을지. 제가 우리 기술 투자를 볼 거예요. 우리 기술 투자는 지금 주가가 좋습니다. 제가 하락한 것만 보여드렸는데 올라간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기술 투자 보면 지금 주가가 3,000원에서 1,000원 대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거 비트코인이 최근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면서 우리 기술 투자 주가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 투자는 한 2년 전, 3년 전에도 강세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가 주가가 올라온 이유는 이때도 비트코인이 강세라서 그리고 2021년도에도 비트코인이 강세라서 그리고 2024년도에도 비트코인 이슈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나오고 있죠. 이처럼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수단이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고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슈는 계속 되겠죠.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유를 좀 해볼 만한 또는 신규 투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2단계에서는 재료가 앞으로도 좀 살아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판단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방도 보고 우리 기술 투자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가져갈지 말지 좀 확인을 해보셨는데 궁금한 부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진 종목은 발굴을 좀 잘한 건가요? 아닌가요? 이런 부분부터 좀 자세하게 공부도 배워보고 싶어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 자세한 공부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갈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지금 3단계입니다. 주식 클래스 온라인 참여 가능한데요. 주 1회 라이브 특강이 진행되고요. 종목 발굴 3단계 실전 종목도 제시가 됩니다. 어떤 종목들이 잘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 궁금하시다면 노란톡에 정우철 멘토 검색하신 뒤에 지금 3333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셔서요.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시고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셔도 되니까 지금 보이는 QR코드 스캔 그리고 비밀번호는 3333 누르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3단계 중에 차트 분석 좀 들어가 봐야 할 텐데 멘토님 3단계 좀 알려주세요. 자 3단계 차트 알려드릴 거예요. 제일 기대됩니다. 저는. 제일 많이 기대들 하실 텐데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1단계에서도 그랬고요. 2단계에서도 그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장 안에서 돈이 들어가고 있는 대형주를 찾아라.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야 되고요. 2단계 재료 분석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이슈인지 확인하고 종목 사야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해야 될 걸 알려드림과 동시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여러분들 한번 검증을 꼭 해보세요. 1단계에 해당하지 않고 2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은 손절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단계 차트 알려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건데 제가 한 가지 앵커님한테 퀴즈를 한번 드려볼 건데요. 퀴즈 좋아해요. 자 우리 앵커님이 지금 면접관이에요. 제가 면접관이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서 이제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커리어도 없고 집에서 놀고 먹었던 사람을 뽑을 건가요?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하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온 사람을 뽑을 건가요? 당연히 발전하는 사람을 뽑겠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면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장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상향했던 종목이라면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하지만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만 했던 종목은 앞으로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종목도 사람과 똑같이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특성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구산업이라는 종목이에요. 2구산업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은봉, 윗골이 달린 은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손실 중이신 분들이라면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장중에 19%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눈여겨보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당장 이 1봉 차트만 보면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잖아요. 윗골이 달린 은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하지만 이 종목이 상장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차트를 조금 조그맣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어떠냐면 상장 처음에 만들어졌었던 이 매물대 상장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여기서 한번 돌파가 됐죠. 그러면 어때요? 이 종목은 자기 발전을 한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흐름을 뒤바꾼 거죠. 그리고 작년에도 마찬가지. 2023년도에도 고점 갱신했고요. 또 2023년도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한 종목은 다시 한번 돌파가 될 가능성이 있고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2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43%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을 돌파한다고 가정해봤을 때 지금부터 상승폭이 80% 정도는 열려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런 종목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어떤 끼, 상장하고 나서 만들어졌던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자기 발전을 하는 종목이다. 그러면 끼가 없는 종목은 어떤 걸까요? 지금 2구 산업 봤는데 끼 없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루코, 알루코는 보세요. 알루코는 오늘 어때요? 오늘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18%까지 올라갔고 12%에서 마감을 했어요. 고점 대비 조금 하락해서 끝났죠. 그런데 방금 봤었던 2구 산업보다 알루코의 차트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죠? 뭔가 옛 알루코가 조금 더 끼가 있는 종목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보면, 종목의 흐름을 보면 상장 이후에 고점은 한 번 정도 돌파를 했지만 이 종목이 거의 10년이 되는 기간 동안에 특정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엄청난 대세 상승장이었죠. 그 대세 상승장에서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코로나 때 만들어졌었던 이 앞전 매물 때보다 밑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절만 와라. 내 본절만 온다면 알루코를 매도하겠다라고 지금 2년째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에요. 심지어 앞에 한 번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좀 더 매물 때 소화를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끼가 부족한 종목이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다른 종목을 보면서 우리 앵커님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서연이라는 종목이에요. 서연. 서연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1봉 차트를 한 번 보여드릴게요. 1봉 차트. 서연 1봉입니다. 특정 기간부터 해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흐름인데 앞에 고점 보이시죠? 여기 고점? 보여요. 여기 앞서 산이 있죠? 산이? 네. 산이 있습니다. 지금 산에 비해서 주가 밑에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어요. 오늘 1봉 차트를 보면 어떠세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이 종목이 끼가 있어 보이세요? 끼가 있어 보여요. 이렇게 보면 끼가 있어요. 이렇게만 보면 끼가 있어 보인다. 네. 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봤을 때는 끼가 있어 보일 수 있어요. 당장 1년 동안의 주가 흐름, 3년 동안의 주가 흐름만 봤을 때는 어, 지금 차트가 이쁘기 때문에 사야지.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러십니다. 매일매일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 이 한 3개월간의 차트 보면서 아, 이거 매물 때 돌파야. 이러면서 들어갔다가 손실 중이면 좀 계속해서 들고 가시죠. 그래서 반드시 상장하면서 오늘날까지 자기 발전을 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끼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서연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연을 보면 어떤가요? 끼가 있어 보이나요? 아,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다? 네. 왜 쉽지 않아요? 지금 정거점들을 돌파하기에는 기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많이 걸리지 않을까? 네, 드는데요. 자, 바닥에서 종목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저는 무릎 정도는 어떨까? 무릎 정도요? 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네, 어깨에 경언을 좀 따르는 편이라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태님? 바닥에서 사는 건 좋습니다. 아, 좋다. 하지만 여러분들 끼가 없는 종목을 바닥에서 사면 자식한테 물려줘야 돼요. 아, 정말. 왜? 여러분들 손실이 계속해서 불어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다라는 말이 있죠. 끼가 없는 종목을 바닥에서 아무리 모아가 봤자 주가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서연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며 자, 직전 고점이 2만 6천 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2배가 올라가야 되니까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 서연은 지금 약간 바닥이죠. 보시면 이 종목은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어때요?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가죠. 돌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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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파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이나 상장 이후에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 종목은 성장을 해온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은 모르지만 이 미래에 대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해온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직전 고점이 돌파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 종목은 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바닥 투자를 조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끼가 없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올라온 종목입니다. 제가 끼가 없는 종목이라고 미리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빨리 보여드릴게요. 네. 자,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전선주들 굉장히 강합니다. 전력소 때문에. 그런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25%가 올라왔죠. 그리고 마감때쯤 10%에서 끝났습니다. 일봉차트만 보면, 여기 단기간만 보면 자, 여기서 개파락이 나왔어요. 그렇죠? 차트에서 여기서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무슨 악재가 있었나 보다. 하지만 오늘 이 개파락 부분을 주가가 좀 소화하는 움직임 그리고 대량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대한전선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가 이 종목을 한번 투자해봐야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만 봤을 때는 그래요. 하지만 종목의 특성을 알고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맨 끝까지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참담하죠? 네.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은 한때 정말 주가가 높았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만 원이에요. 진짜 바닥이네요. 마이너스 99% 하락 중인 종목입니다. 자, 이게 올라갈 수 있어요. 대한전선 제가 영영 못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는 우리가 계획을 하고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계획 중에 한 부분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가능성이 높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지금 높았던 종목, 과거에 높았던 종목이 지금 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데 과연 지금 이 단기간만 봤을 때는 물론 매력적인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 단기간만 봤을 때는 급락 이후에 매물대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바닥에서 모아가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런 영영 안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피하자. 바닥에서 모아가더라도 끼가 있는 종목에 투자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끼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드리지 않고 한 종목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서진 시스템이 아니고 다른 종목 볼게요. 서진, 세진 중공업을 한번 볼게요. 세진 중공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 건데 자, 이 종목이 일봉차트입니다. 자, 어떤가요? 8만 9천원, 아, 8,900원 하던 주가였는데 지금 6천원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럼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죠? 네. 그런데 이 전에 바닥에서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입니다. 마이너스 50% 하다가 30%까지 올라온 종목인데 이 종목 바닥에서 모아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 단기간만 봤을 때? 이 단기간만 보면 무조건 모아가야죠. 무조건 모아가요? 그렇죠. 무조건? 이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거 어떠세요? 그런데 만약에 주식에 무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6,500원 저항구간 맞고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단기 고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뭔가 추세를 좀 돌려가는 느낌이어서 추세를 돌려간 느낌이어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저의 느낌이죠. 느낌으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고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투자하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의 특성을 파악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세진중공업 쭉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자, 이 종목. 자,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자, 상장 이후에 매물을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상승하잖아요. 이 종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총 상장 첫날부터 지금까지 일곱 번의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오늘날까지 온 종목이에요. 2021년도 신고가를 갱신하고 지금 밀리긴 했지만 지금까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에서 한 50%만 올라가면 다시 한번 신고가가 갱신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들을 한번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계획을 짜볼 수가 있겠죠. 계획을 하면서 투자하는 거는 종목의 특성을 알고 투자하는 것. 계획 없이 투자하는 거는 그냥 단기간의 흐름을 보면서 정말 말 그대로 간대로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1단계부터 지금 3단계까지 여러분들한테 조금 강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방송 시간이 굉장히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8주 동안 여러분들한테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계획 없이 투자했는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은 3단계에 맞는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미처 못 드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무료 온라인 클래스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자, 무료 온라인 주식 클래스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 정우철 멘토의 종목 발굴 3단계 무료 온라인 클래스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 있으시잖아요. 우리 매일 사용하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노란색 어플 있죠? 그 노란색 어플을 켜서 하단에 채팅을 좀 누르시고 이 돋보기 모양 검색창이 있습니다. 그 검색창에다가 정우철 멘토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지금 무료로 소통을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클래스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참여코드 3333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제가 방송에서 해드렸던 0단계부터 3단계 그리고 미쳐드리지 못했던 내용들까지 무료로 지금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입장하셔서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V방송도 계속해서 보시고 무료 소통방, 무료 온라인 클래스에서 저랑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계획 있게 좀 투자하기 위해서는 멘토님의 계속 조언을 따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에 정우철 멘토라고 다섯 글자 보내주시면서 찾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은 QR코드 타고 입장하시면 제일 빨라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그리고 카메라를 갖다 대주시면 링크 하나 나옵니다. 링크 누르시고 3333 누르고 입장하시면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종목을 발굴하는 기준들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멘토님 오늘 강의 한 번 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도 3단계에 적용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0단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1단계부터 3단계 본을 배웠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내일부터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한 번 돌아보시고 3단계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시 0단계로 돌아오셔서 손절부터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손절부터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종목 추천 제가 방송에서 한 종목도 안 했습니다. 종목 상담 한 종목도 안 했습니다. 시왕 여러분들 1단계를 통해서 저의 기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제가 종목 추천, 종목 상담 해드려도 잠깐은 여러분들 수익 보시거나 잠깐은 내 종목 봐줘서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과연 앞으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뀌기 위해선 앞으로 이 3단계를 통해서 내 손실된 계좌와 종목들을 바꾸기 위해선 여러분들 0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주식을 하시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준들 그리고 주식 시장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0단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종목을 투자하면서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수익을 볼 계획을 하고 종목을 샀다면 지금 손실 중인 종목 보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수익만을 바라보고 손실 생각하지 않고 종목을 매수했다가 마이너스 30%, 20% 손실 중인 종목 지금 2, 3년째 들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계획 없이 투자하셨고 그 종목들 언제 올라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종목부터 손절하시는 게 0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못된 기준을 바꾸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과정을 앞으로 8주 동안 이어질 이 방송을 통해서 배우시면 되겠다. 저는 이런 기준을 통해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단계 시장에서 돈의 흐름을 찾는 겁니다. 단순하게 오늘 몇 종목 하락했다, 상승했다가 아니라 상승하는 종목들 중에서 돈의 흐름을 찾아서 다음 종목을 찾는 게 1단계고요. 2단계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재료인가 아니면 시장에서 외면받아서 주가가 하락할 재료인가 분석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3단계 제가 아까 차트 교육 해드렸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상승 가능성이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하락할 조금 이제 기운 없는 종목인지 반드시 구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8주 동안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세워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방송 반복해서 시청하시고요. 노란톡방 우리 이제 온라인 클래스 무료 클래스에도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교육해드리면서 소통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레벨업 클래스 오늘 정우철 멘토님과 함께해 봤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와 내 계좌도 지금 기준과 원칙으로 세워서 종목을 샀는가 아닌가 빨리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시죠. 확인하시면서 멘토님의 이야기 쭉 들어보실 수 있는 노란톡방은 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준과 나의 명확한 좀 설칙 이런 철칙들이 없다면 들어오시면서 하나하나 배워보시죠. 정우철 멘토 다섯 글자 오픈 채팅방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혹은 QR코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으로 스캔하신 뒤에 링크 클릭 3333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노란톡방 들어가는 방법 더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돈의 흐름들 그리고 종목 발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레벨업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저희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